아 그 닉댕 2회 자체 검열 도 있잖아요 오오오오? 아직 예선전 입니다 예선전 예선전 입니다 자 예선전 B죠 마지막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3 2 1 펑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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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커페이의 이야기 가자 아 진짜 저희도 올라간다 워커페이의 심장이 떨어지고 나 심장이 떨어지고 내 심장이 못해지고 자 여기서 만원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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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나 아니 아니 마지막에는 영국도 떨렸는데 콩보가 콩보 때문에 이겼을거에요 저 수명이 잘하네 그래 만원씩은 콩보 때문에 일단 샀어요 그래서 아 그랬나고 어차피 콩보이 콩보가 마지막이라는데 저 스피디티가 안나면 안나봐 살짝 안좋아져 콩보이 너무 좋아서 나 여기 콩보이 콩보이 너무 좋아서 나 여기 콩보이 와 화났어 콩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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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콩볕 아 저 앞에 4명 그냥 올라가는데 네? 이 형 씨도 올라가겠는데? 아니 왜 출려! 안돼! 아이구야! 자 수고하셨습니다. 올라가요x3 올라가! 어? S야! 이렇게 되면?